아니 잠깐만 근데 제가 펜싱할 때 그쪽에서 하는 게 편한데 왜 거기서 그래요? 신경도 좋아 신경도 좋아 아 나 딘딘이 형 안 보려고 여기 앉았는데 어? 여기 너 안 보려잖아 자리를 또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멋있다 야 낳이니까 더 안 낳을 것 같은데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나 가만히 있는데 왜? 자,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파이팅, 파이팅 이 순간 확 들어온다고,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가, 바로 그냥 그냥 바로 들어가, 바로 그냥 오, 야, 디디 보여줘 오, 야, 이거 물어 물어, 물어 물어, 물어 오, 야, 이거 오, 야, 이거 오, 야, 이거 오, 야, 이거 뜰, 뜰, 뜰 사실 아직 안 찍었어 안 찍었어, 아직 안 찍었어 오, 진짜 빠르다 오, 진짜 빠르다 와, 진짜 빠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